어제 미안해요, 답장 못해서. 사정이 좀 있었어요. 괜찮아요. 정경 씨의 일이에요. 어젯밤에 저 정경 씨랑 있었어요. 준영 씨가 정경 씨한테 전화했을 때요. 좋은 일은 안 궁금해요. 아, 맞다. 좋은 일 있다고 했죠. 뭐예요? 대학원 시험 보기로 했어요. 서령대요. 아, 그래요? 잘될 거예요. 고마워요. 고마워요. 우리... 친구와 됐었죠, 준영 씨가. 그런데 얼마든지 힘들 때 연락하려놓고 말 바꿔서 미안한데요. 그래서 나 준영 씨랑 그런 친구는 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. 힘들 때 보고 싶다면서 그래서 만나지 놓고서.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뭐가 힘든지 아무 얘기도 안 해주고. 그런 거. 그런 거. 그런 친구는... 안 할래요. 감정식이. 그만큼 연장하고 가득. 미안해요. 미안하단 말이 듣고 싶은 건 아니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다 그래서 좋았다 속상하다 힘들다 울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를 하고 싶었다 떨어지는 이 눈물까지가 내가 널 위해 쉬는 마지막 인사